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의 핫이슈가 바로 상기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여섯 번째 상기신도시, 바로 광명시흥. 여섯 번째지만 멤버들급 7만 가구, 기존 왕숙지구 6만 6천 가구를 앞지르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진행이 되겠냐? 또 진행이 돼야 된다. 진행이 되더라도 교통이 문제다. 교통 문제 해결하겠다.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부동산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이 계획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예정했던 기간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획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주변 지역에 또는 수도권 전체에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시해야 됩니다. 나는 뭐 내 집 마련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했더니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 집 팔려고 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시세보다 못 받고 그거마저도 안 팔린다. 큰일 나겠죠. 또 전혀 나는 내 집 마련했으니까 모르지 하고 했는데 시세를 모르는데 10억짜리의 가치가 있는데 나는 모르고 5억에 팔았어. 조선시세대 시세대를 가지고. 나중에 팔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얼마나 땀을 치고 울고 이제 집안 싸움 나오고 이제 뭐 이혼하니 많이 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장대장TV가 있는 겁니다. 이혼 방지 프로그램. 여러분 꼭 사람과 전쟁을 봐야 이혼에 관계된, 결혼에 관계된 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을 잘 공부를 해야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부동산이 항상 무슨 이슈가 있으면 그 주변 지역 또는 뭐 연약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급등하는 부동산이 있고 인기가 떨어지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집 발표하자마자 이 급등하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물론 이제 거래가 돼야 되겠습니다. 막 호가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새 호가 모두 10억. 광명시금 개발의 구로 1동 들썩. 자 구로 1동이 들썩인다고 하는데 왜 들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이제 구로역인데. 여기 그 현대연예인 아파트나 구로주공. 여기도 참 제가 보니까 상담을 많이 했던 이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구로 차량기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철력 뭐 차량기지 또 뭐 천.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의 섬만이 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섬에 부동산 가격이 높나요? 네.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들이 지금 이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이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집값이 호가가 높아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차량기지를 광명시금 이번에 구역을 지정하면서 7만 가구를 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확 트이는 부분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호가가 높아진다. 지금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문제는 아마 광명화한 그 뒤쪽으로 차량기지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1호선을 하암동으로 지나가서 노선도 나오고 있었는데 진행이 되니 많이 저도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집값이 이쪽에 들썩인다는 건데 이 비사를 보면 하루 사이에 9억 원대였던 전용 파사가 하루 만에 10억이 되고 일제에 맞춰졌다. 또 구로중 1차 전용 파사가 1층을 제외하고 모두 10억 원대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책은 거래됐는데 10억으로 호가를 올리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신문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보다 팩트체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자 1호선 라인에 있는 이 구로역이고 지금 이제 신천역이라고요. 이게 이제 소사 온시소사선이죠. 온시소사가 소사에서 이제 고양시 대구까지 이제 올해 개통이 되면 이 라인에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게 이제 일자리들을 많이 들어가는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은 서울 지하철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느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냐 그런 라인으로 볼 때 갈아탈 수 있는 어떤 환석할 수 있는 라인은 있지만 직접적인 노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물론 뭐 이 은계지구 뭐 이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안 오른 지역도 없어요. 지역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많이 호가가 올라간다는 점 이게 이제 이번에 지정된 그런 곳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로주공 이 전용 8사제곱미터 이게 이제 이쪽 일대가 25년차, 30년차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비교적 꽤 연식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 2월에 4억 정도 하던 게 지금 2021년 1월에 9억 2천 5백만 원. 2.5배, 5년 동안 2.2배가 훨씬 넘었고요. 호가가 10억 7천이 됐다. 현대 연예인 아파트. 자 이 지역에 있는 현대 연예인 아파트. 바로 이 지역에 지금 몰려있는 아파트인데 전용 8호제곱미터가 2016년 2월에 3억 5천만 원이 평균가인데 지금 현재 6억 6천만 원으로 두 배는 조금 안 되게 뛰었는데 호가가 7억 3천 간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호가가 굉장히 지금 올라갔죠. 하루 사이에. 이 신천역에 있는 여기 지금 신천역에서 가까운 은계, 여기 은계지구죠. 한양수사임 전용 8호제곱미터가 현재 6억 8천 8백만 원 가는데 호가가 8억 7천만 원. 약 2억 정도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호가가 하루 사이에. 신천역에 이 바로 초역세권의 시흥센터를 부르죠. 단양주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아파트. 한 2천 세대 되죠. 분양가가 2016년 7월에 3억 6천이었는데 분양가는 당연히 쌌으니까 현재 6억 9천 5백, 7억 정도 되는데 호가가 하루 사이에 6천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구로에 있는 이 아파트들은 10억을 다 최근에 거래된 게 7억 선이었는데 10억을 부른다는 게 거의 뭐 규정사실화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은계 이런 지구도 1, 2억씩 호가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7만 가구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아무래도 이 부장을 받기 위해서 입주 때까지는 10년이 걸릴 겁니다만 부장을 받기 위해서 전월세에 머무르는 수요가 많다 보면 이 주변 일대에 늘 해년마다 전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그런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균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그렇다 보면 주변 일대에 전세가를 띄워요. 전세가 띄운다는 것은 바로 매매가를 갖다가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구로 같은 경우는 차량기지 이전이 된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주거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시흥 이쪽 이 지역도 주변에 지금 주거 수요가 꽤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인 수요도 가겠죠. 시흥과 광명이 직접적인 영향권을 받는 경우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토지입니다. 주변의 토지. 토지도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평당 200에서 250 가는 게 300에서 350 하루 사이에 호가가 올라갔고요. 시흥의 이런 어떤 입지가 좋은 바로 도로의 접합 면적도 높고 이런 창고가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은 평당 500 가는 게 이제 천만 원. 이렇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보상받는 지역 주변 지역 땅도 그렇지만 보상받는 지역 또 천만 원까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호가가 지주주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땅 투자를 구원하는 부동산 업자도 많을 거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호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도 주의해야 될 게 이 호가대로 사는 게 과연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고 진짜로 계획이 돼서 보상이 돼서 입주가가 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한 얘기라 뻥카다. 뻥카는 날렸는데 뻥카에서 그쳤다. 어떻게 되는 거죠? 꼭지점을 잡고 0, 0 주식을 비호한다면 미국 주식 중에 아주 유명한 주식 테슬라는 많은 분들이 아죠. 니콜라는 게 있죠. 수소차.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GM하고 같이 GM이 투자를 하니만이 해서 주가가 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주 세력이라고 할까요?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광고에 이 트럭이 굴러가는 게 이게 자기네 기술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이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을 굴린 거다. 어떤 수소전기의 힘으로 간 게 아니다. 이 기사가 나오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GM이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뻥크하다. 그러니까 심리가 확 떨어지는 거죠. 물론 다시 또 회복을 했고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계속 구간을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주식하고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은. 호재로 이렇게 반영이 됐고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면 몇 년 동안 그 가격을 회복하기에는 부동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호가가 높지만 충분히 미래가치가 있다면 살 필요도 있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따져보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계획을 잡아야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고 최대한의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미래 계획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라이브로 매주에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주재원들, 교포들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더 주셔서 해외에 있지만 또 언젠가 다시 들어오셔야 되고 또 여기 계신 부동산 여기 있는 부동산, 한국에 있는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또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고민이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중에 시체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